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메가스튜디오 국어 강사 나윤진입니다. 선생님이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봄의 시작을 알리는, 새학기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그 시험, 바로 올해 첫 학력평가 3월 학평 대비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캐스트를 준비를 해봤고요. 우리 고1 친구들과 함께 해볼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히 고1 친구들은 처음으로 만나게 된 학력평가이기 때문에 부담이 굉장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이번 한 10분 정도 집중해서 따라오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선생님 준비한 이야기 한번 볼게요. 역시나 세 가지로 준비를 해봤어. 첫 번째는 이 시험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언제 보는 거냐, 그리고 범위가 어떻게 되냐, 시험 대상이 뭐냐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걸 보고 나면 이거 대비가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잠깐 특강 또 오랜만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볼 만한 생각들도 준비를 했으니까 이렇게 끝까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간단하게 일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정은 3월 23일이에요. 여러분, 목요일이고요. 여러분들이 새학기가 아직 다 적응이 되지 않은 이 시점에 시험을 갑자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붕뜬 기분으로 시험을 만나게 된 친구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지금부터 이 퀘스트 보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범위를 보니까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죠. 중학교 교육과정 전범이에요. 1, 2, 3학년 때 배웠던 전체 국어 내용을 다 정리해야 되는 거야. 선생님이 겨울방학 시작할 때부터 누누이 얘기를 했죠. 여러분, 우리 예비 고1 이제 예비가 아닙니다. 고등학교 1학년 되시면은 우리 다른 것보다도 중학생 때 배웠던 거 다 정리하고 올라갑시다. 여러 번 얘기하고 강좌도 찍고 엄청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아마 준비가 많은 친구들이 되어 있을 테지만 혹시라도 아직도 부담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 정리할 수 있도록 따단! 잠깐 특강 준비해 봤습니다. 중등 전범위를 한 번에 빠르게 한 번 살펴볼 건데요. 이걸 지금 보는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이 목차들을 보여줄 거예요. 우리가 중학생 때 이런 거 배웠다라는 걸 좀 상기시키면서 이 목차들을 봤을 때 이게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 그런 친구들은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 번이라도 찾아보고 시험에 임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배웠던 국어는요. 이렇게 조금 더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학교 3년 동안 이런 거 배운 거야. 듣기, 말하기, 요거, 쓰기, 읽기, 요런 내용들 배웠고요. 이게 고등으로 올라오면 이제 화작, 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법과 문학 배웠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할게.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요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배려하며 말하기, 상황에 맞게 말해야 된다. 상대방 청자를 고려해야 된다. 요런 것도 배웠죠. 그리고 공감하며 듣기 할 때는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를 할 때 내가 청자의 입장일 때 그 친구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요런 것들 같이 배웠고요. 토이와 토론 같은 경우에는 이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비문학, 비문학이란다. 화법 지문으로 나오면 굉장히 좀 길 거예요. 그래서 사실 화법은요. 장문도 마찬가지지만 좀 짧은 비문학을 대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하지만 이제 이론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개념이라든지 선지에서 나오는 어떤 그 개념, 얻을 요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죠. 토이하고 토론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토이는 협상을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협력을 하면서 말을 하는 거고 토론은 서로 경쟁적인 말하기죠.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가 나뉩니다. 담화와 면담과 발표 같은 경우에는 담화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말해야 되고 또 맥락에 영향을 받아서 이 발화의 의미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요런 것들 배웠었고요. 면담은 면담 대상자에게 미리 질문 준비해 가는 거 요런 것들 기억나시죠? 보통 중학교 1학년 때 많이 다룹니다. 발표를 할 때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하나 자연스럽게 말하는 거 비언어적, 반언어적 표현 요런 것들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발표할 때도 준비 과정 같은 것도 중심으로 정리를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읽기에서는 설명문과 논설문이 나오는데 사실 여러분들에게 학력평가에서 설명문의 개념, 논설문의 개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설명문 주고 이 안에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을 문제로 내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설명문은요. 여러분이 중학생 때 어떻게 배웠냐면 정보를 전달하는 글 읽기, 글쓰기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야. 설명 대상과 관련해서 어떤 정보들이 나오는지를 잘 출연할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독서 지문에서 비문학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논설문 같은 경우에는 주장하는 말하기, 주장하는 글쓰기 요렇게 연결이 되어 가지고 나오는데요. 논설문은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주장에 합당한 근거들이 잘 마련이 되어 있는가 요런 것들을 따지게 만들죠. 그래서 사실 논설문은 발표 외에 연설 같은 것들하고 연결이 되면서 주장에 합당한 근거가 잘 나오는지 혹은 근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료들을 쓰고 어떤 전략을 썼는지 요런 식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법으로 가볼게요. 문법은 중학교 1학년 때 요거부터 시작했어요. 언어의 본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어의 본질은 언어의 성격 4가지를 보여주죠. 언어의 자의성, 역사성, 사회성, 그리고 창조성까지 요렇게 4가지와 관련된 예시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품사, 기억나는 얘들아? 단어를요, 일정한 기준 3가지에 따라서 분류해 놓은 게 품사였어요. 그 중에서도 의미를 기준으로 나눴을 때 9개의 구품사가 나오죠. 이거 여러분 줄줄줄 나와야 돼요. 어떻게 돼? 체연,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용언에서 이 5가지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되겠죠. 명사, 수사, 대명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 동사, 형용사 요렇게 그리고 걔네 각각의 특징들 정리해야 되고요. 어휴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고요. 문장성분과 문장, 사실 이게 제일 어려웠죠 여러분. 문장성분과 문장을 우리가 보통 중학교 3학년 때 다룹니다. 근데 문장은 문장의 유형, 짜임 요런 것들 배웁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 나오냐 두 번 나오냐를 가지고 홑문장과 겹문장 나눴어요. 기억나? 겹문장에서는 이어진 문장과 안은 문장 나왔죠. 이어진 문장은 어떻게 이어졌느냐를 따라서 대등하게 종속적으로 요렇게 배웠고 아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절을 안고 있느냐에 따라서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인용절 요런 식으로 해서 정리했었고요. 서술절까지 5개의 절. 근데 이게 뭐에 해당하는 얘기냐. 절이 문장 속에서 어떤 문장 성분으로 일하느냐를 가지고 나눴단 말이죠. 그래서 문장 성분을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돼. 뭐뭐 있어? 기억나? 말해봐. 주어, 서술어, 보어, 목적어. 지금 선생님 약간 미쳐있는 거 같죠 여러분? 국어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관형어, 독립어, 부사어 이렇게 이제 있었죠. 그래서 그런 애들이 절이 그런 역할을 하면 이제 아는 문장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음운도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얘기예요. 사실 근데 이 음운은요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바로 나와요. 그래서 학력평가에서도 나올 확률이 제일 높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음운은 우리가 어디까지 배웠냐면 자음과 모음을 배웠고요. 자음과 모음의 분류 체계까지 배웠습니다. 그런 내용들 나올 거고 후민정음의 창제 2학년 때 배우죠. 올바른 발음과 표기하고 같이 또 이제 나오는 2학년 때 제일 빌런 같은 애 중에 하나인데 후민정음의 창제는 자음과 모음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 원리가 핵심이었습니다. 자음은 상형의 원리, 가획의 원리, 이체자까지. 모음은 상형의 원리, 합성의 원리까지 해서 초출자, 재출자 이런 표현들도 배웠을까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가르쳐주는데 이런 내용들 같이 해서 문법에서 다뤄질 거예요. 올바른 발음과 표기는 고1이 되면 음운하고 연결되면서 음운의 변동으로 이따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하고 많이 연결이 되니까 여러분이 아무래도 3월 학평에서 만날 확률이 제일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학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많죠 개념들이. 근데 일단 4가지 갈래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이. 서정갈래 시, 소설 그리고 극, 수필 이렇게 4개.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이렇게 중학생 때는 나오게 되는데요. 시에서는 시적 화자, 운율, 심상 이런 애들 배웠고요. 소설에서는 서술자 시점, 소설의 구성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극과 수필은 보통 갈래적인 특징보다는 여러분이 작품을 읽는데 조금 더 급급했을 거예요. 중학생 때는 갈래적인 특징보다 이런 작품들 위주로 많이 공부를 하게 되고요. 문학작품 감상의 관점은 비평론 같은 것들을 배웠을 때 혹은 다양한 관점을 비교하면 읽기 이런 것들을 배울 때 많이 나오는데요. 문학작품을 감상할 때 작품을 감상하는 4가지 관점이 있죠. 작품 자체에 대한 관점과 작품 외적으로 봤을 때 작가, 시대, 독자의 관점에서 이 작품들을 감상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학과 관련해서 다양한 표현법들. 비유, 상징, 반어, 역설, 풍자, 해악. 풍자와 해악은요. 각각의 작품으로 많이 다뤄졌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스터방이라든지 아니면 커피달리라든지 이런 것도 나오고요. 해악은 김유정의 작품 보통 많이 다룹니다. 동백꽃 이런 식으로 소설 작품들로 만나볼 수 있고 이런 애들은 이제 시에서 어떤 표현법을 쓰였는지 찾는 걸로 나와요. 이런 건 너무 기본적으로 그냥 막 나와. 시험에서도. 그러니까 잘 알아둬야 되고 고등으로 올라오시면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세분화되고 세분화되고 더 많아지고 그리고 이런 걸 찾으라고 하는 작품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이렇게. 그 다음에 심상은 여러분 뭐예요? 이미지죠.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 이런 것들. 소설의 구성 단계, 구성 방법 그리고 시조와 판소리계의 소설로 옛날 작품들까지도 만나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내가 이해가 되는지, 내가 전혀 초면인 것 같은지, 내가 저런 걸 배웠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따로 하셔서 이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시험을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 시험 이렇게 쭉 살펴봐서 내가 대비도 하고 했어. 어떤 마음으로 좀 대하면 좋을까? 나는 매번 캐스트를 찍을 때마다 이 얘기 계속합니다. 선생님 지난번 2월 학습법에서도 간단하게 얘기했었는데 학력평가는 여러분, 여러분이 좀 과하게 말하자면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학력평가는 내신에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학력평가 본 걸로 무슨 내 성적에 매겨지는 건 절대 없어. 학력평가 문제를 변형해서 내신 시험에 나오는 경우들은 있지만 학력평가라는 시험 자체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보세요. 못 봐도 괜찮아. 이거 가지고 1일 1비하면서 막 나 인생 망했네 대학 못 가네 이런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대신 최선을 다해서 봐야 돼. 왜냐하면 이 학력평가는요 여러분들에게 연습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고3대에서 수능 볼 때가 되면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수능 여러 번 봐가지고 그중에 제일 잘 본 걸로 골라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어떤 시험에 단 한 번에 이뤄지는 거니까. 근데 사실 학력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연습의 기회를 몇 번 맛봤어요. 매해 4번씩 치러집니다. 이 학력평가가 우리에게는 연습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연습의 기회를 잘 활용하려면 최선을 다해서 봐야 돼. 뭐 졸려서 못 봤다. 뭐 아팠다. 뭐 이번엔 대충 보지. 뭐 이런 식으로 이 연습의 기회를 날려버리면요. 연습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알고 그 다음에 그걸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지표로 삼아야 되는데 이걸 최선을 다해서 안 보면 아 뭐 나 대충 봤으니까 뭐 하면서 이걸 활용을 못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못 봐도 괜찮지만 최선을 다해서 좀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학력평가 문제 여러분 평가한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또 얼마나 열심히 만드셨겠냐 말이야. 좋은 문제들이니까 이걸 충분히 활용해서 학력평가 변형 문제나 이런 것들이 내신에 나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해설 강의도 보고 내가 틀린 문제도 다시 오답 체크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역량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해설 강의 잘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도 최선을 다하고 우리 다시 만나기로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3월 학평과 관련된 얘기들은 마무리를 지어보고요. 여러분들 시험 잘 보시고 또 시험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어렵거나 궁금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글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또 후다닥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